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안락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성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사건 10분 만에 A씨를 인근 도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.